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대구 달성군의 한 금속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오늘 정오쯤입니다. 금속을 녹이는 2통가량 되는 용해로의 뚜껑이 1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용해로 뚜껑에 깔려 30살 최 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함께 일하던 작업자 3명이 다쳐 임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속을 녹이면서 생기는 먼지 등 찌꺼기를 빨아들여 집진기로 보내는 용해로 뚜껑, 즉 캡슐 후드를 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용해로 뚜껑을 들어올리기 위해 연결한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안전하게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고리가 뚫어지기 전에 사전 점검 있었다든가 아니면 노후가 됐다면 새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반발해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단효원하기로 했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은 효원 대신 축소 운영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오늘부터 이틀간 단축 운영에 들어가 보육 대란 없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어린이집들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지역의 분위기를 전하고 지난 정권 때까지 6차례나 부결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갑자기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를 따져물었습니다. 또 소음과 안전, 확장 불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김해공항이 과연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국토부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지금 더민주의 절체절명 과제는 정권 교체라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당대표 출마를 구원했고 고민도 했지만 당을 수권정당으로 일신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